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생활계의 안현동사입니다.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접하면서 세상이 전광훈씨하고 전광훈씨를 추종하는 집단하고 이들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들처럼 인격모독, 인격살이를 잘하는 사람들 이들처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전광훈 집단에서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제가 18금 블로그 운영했다. 음란한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성생활 강의, 19금 강의를 했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다가 플랜카드 걸어놓고는 또 우리 교회 말고 외부 집회하는 장소마다 저에 관련해서 플랜카드 걸어놓고는 현수막 걸어놓고는 얼마나 조롱과 모욕을 일시험하십니까? 악하죠. 너무너무 악하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요. 너무나 뻗을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법원의 판결, 철폐까지 맞았어요. 그럼 사과해야죠. 그리고 이제는 자중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동욱 회장님, 열심히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전광훈 집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전투력을 발휘해가면서 애를 쓰고 계셔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동욱 TV에 보니까 커뮤니티에 저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읽다가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전광훈 집단이 요즘 또 안이완 목사님이 음란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저에게 제보가 와서 해당 집단의 끝없는 거짓 행각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2 카합 20338 대한민국 법원 결정문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이 내용을 사진으로 세 장을 올리셨더라고요. 법원에서 결론이 이미 났는데도 선동을 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요. 이 선동에 넘어가고 또 믿어요. 전광훈 씨한테 하도 가스라이팅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광훈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전광훈 추정자 윤용보 등이 유포한 것은 그들이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이 추정자들에게 유포한 허위 사실이며 아니한 목사님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18금 블로그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전광훈 집단이 주장하는 사진들은 야한 사진이나 음란한 사진으로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되어 있으며 윤용보, 전광훈 등이 본인들이나 추정자, 제3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행위당 200만 원 안의한 목사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강제금까지 판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윤용보 씨가 했던 것들만 해도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이덕우 회장님이 잊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 이 부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자고 진행할 거라고 수없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덕우 회장님 성격상 그냥 대충 주야부야 넘어갈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벌금 안 때려진다고 큰 소리를 치고 또다시 엉뚱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마저 읽을게요. 이덕우 회장님의 글입니다. 근거, 남부지방법원 관련 결정문 첨부 자료를 전국학원 집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올려드립니다. 대법원 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 등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거짓된 전국학원 집단과 추종자들의 말로는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법원 판결문 그 내용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세 장을 캡쳐를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1회당 200만 원씩 벌금 내는 거 그거 하나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결문 내용이에요. 그 내용물을 제가 조금 일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 비방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채무자 윤용보가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과 소명이 전혀 없다. 게시된 현수막에 있는 여성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들은 채권자 안이완이 SNS에 게시한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 안이완이 미술세계라는 페이스북 동호회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가입하면서가 아니고요. 이건 판사님이 좀 놓치신 건데 제가 만든 그룹입니다. 미술세계, 페이스북계 지금도 제가 올렸던 내용 하나도 안 지우고 다 그대로 있어요. 유명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행위를 하고 있으나 채권자 안이완이 간첩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 윤용보가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과 소명이 전혀 없다. 두 권이죠. 제가 음란물을 올렸다. 19금을 운영했다. 그 다음에 제가 간첩이다.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린 거죠. 이번에 로마에 갔어요. 사실 바티칸 뮤지엄 썩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시스트리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작품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가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작품이죠. 미술에서 아마 많이들 봤을 만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 보고도 음란물 또는 19금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올린 미술 3개의 작품들은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작품보다도 더 부드럽습니다. 누군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 그림을 올리면 진짜 요정보호시의 논리대로 하면 전광훈 추종자 광신도들 논리대로 하면 진짜 100% 포르노저거 여러분 이렇게 무식해요.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가 다 망가졌어요. 이게 전광훈 집단의 특징입니다. 전광훈 씨가 가스라이팅 시킨 결과죠. 손가락 하나도 내가 두 개라고 하면 두 개라. 그걸 아멘하고 따를 정도가 되었으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긴 하냐고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이 무너져야 전도 막히는 거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합류하고 동참하고 있는 목사님들 회귀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이 추락, 같이 몰락하고 같이 심판받고 같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게 될 겁니다. 제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맞섭시다. 진리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